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능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재수생 그리고 이제 N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서 수능을 받는데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재수를 하거나 N수를 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 물론 이제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잘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미리 알고 있고 그걸 대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지만 또 이제 1년 동안 힘들었잖아. 되게 많이 고생했잖아. 못 모르고 출발하면 그냥 1년 훅 이렇게 그냥 가지만 또 이제 알고 시작하는 건 살짝 두려움이 있거든. 근데도 더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용기에 선생님이 먼저 박수를 한번 보냅니다. 그 용기는 쉽지 않아. 선생님이 현장에서 봐도 몇몇 친구들은 또 에이 너무 힘들어. 나 그냥 할래.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전했다라는 거에서 우선 용기가 되게 강한 거고 의지가 강한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선택한 게 옳다라는 것을 잠깐 보여줄게. 이거는 한 500년 전쯤이냐. 그 파스칼의 내기라고 해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학자가 했었던 얘기야. 사실 이게 죄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겠지. 그때 신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한번 다시 바꿔봤습니다. 보세요. 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도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 그지? 그런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그냥 경우의 수니까 그냥. 확률. 이런 거 보는 거니까. 반 반이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면 도전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완전 베스트고요. 앞으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이게 끝은 아니야 여러분. 대학을 가면 인생 막 끝나겠지. 이런 건 아니고 되게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건데 그때그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오케이? 이런 기회에 대한 얘기.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자산이거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전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사실 잃은 건 별로 없어. 1년의 시간? 봐라. 지금 열업 20, 20, 21. 이때는 1년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봐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봐. 46살하고 47살이야. 차이가 나?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지. 그치? 74살하고 73살이야. 차이가 나? 큰 차이가 별로 안 나. 1년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별게 아닐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또 이런 얘기하면 자꾸 꼰대냐고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목숨을 잃은 건 아니잖아. 그치? 목숨 걸고 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는다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고. 1년이란 시간 정도야. 그런데 1년이란 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훨씬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도전하는 것이 옳아. 그런데 만약에 도전하지 않잖아? 그러면 도전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 얻는 거 없을 거고요. 사실 읽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지금 결과가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도전하는 게 옳았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시작을 하고 나서도 한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4월 지나고 나면 그냥 훅 그냥 가는 거지만 4월까지는 막 흔들릴 거거든. 그리고 2월 때는 막 이런 것도 흔들려. 아, 그냥 이렇게 어디 등록 하나 해놓고 반수할까?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마음 먹은 그 생각이 옳다. 옳다라는 건 선생님이 신이 아니니까 내가 정해진 않지만 그게 좀 나은 것 같은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정, 그 용기를 믿고 출발하면 되는 거고 우리 재수, N수 장점이 되게 많아. 선생님이 3가지 정도만 한번 나열해 볼 건데 이런 게 있어. 한번 했었던 경험. 경험치라고 하는 건 끝나, 끝나. 게임이나 어떤 거에서도 경험치가 높으면 되게 잘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1년 동안의 그 수능을 준비하는 메커니즘을 다 경험했단 말이야. 그런 과정들을 다 밟아왔었던 사람들이라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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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잘했었던 것도 있고 못했었던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현역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아주 큰 이점이니까 지금 한 번 했었던, 근데 대신 똑같이 가면 안 되지. 똑같이 하면 같은 결과 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를 피드백해서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여러분 그 현역들은 이런 거 있지. 방학 딱 해. 3월 달. 설레잖아요. 3월 딱 지나고 나면 4월에 시험 보잖아. 그러면 학원에서도 휴강한단 말이야. 텀이 빈다고 2, 3주가. 그러면 애들은 수능 준비하는 에너지 기운을 몰고 오다가 여기서 빡 하고 끊기는 애들이 거의 반이지. 경험해봤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쭉 그냥 하나의 레이스로 끝까지 갈 수 있어. 활용 가능한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번 이런 경험을 했었고 도전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오기가 생기고 막 이들 갈면서 열심히 할 거잖아. 그치?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런 거지 뭐.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야. 학교에 있다는 건 또 그만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뭘 해야 되고 어디 가해서 앉아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좀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장점이지. 내가 플랜 짠 대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면 물론 되게 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물론 내 의지대로 쓸 수 있으니까 마음이 동요하는 순간 날라가는 거야. 이건 의지력을 좀 강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모아서 플랜을 잘 짜고 피드백을 잘 해서 공부 1년을 준비하면 분명히 여러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질 거야. 보시면 돼. 선생님이 이제 주의를 좀 시키고 싶어.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선생님이 길게 찍지는 않아. 주의하자. 이거는. 선생님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봐라. 첫 번째. 즐거운 사회생활. 이거 경험하지 맙시다.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또 새로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빡 출발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몇몇 친구들은 뭐 이럴 때 시작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나 그동안 준비했으니까 이 정도는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쉰만큼 흐름을 다시 잡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을 쉬었다면 다시 잡는데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을 쉬었다면 다시 흐름을 잡고 리듬을 찾는데 두 달 정도는 걸려. 석 달을 쉬잖아. 석 달을 쉬었다는 얘기는 12월, 1월, 2월 겨울을 날리고 3월에 출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석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3, 4, 5. 한 5월 달쯤에 어?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 지금 쌤이 이걸 찍고 있는 시기가 12월 10일? 뭐 한 이 정도 돼. 12월 달 초란 말이야. 이 때인데 딱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즐거운 사회생활을 경험하잖아? 그러면 너무 즐거워서 중독돼요. 이렇게 돼. 쌤이 현장에서 또 많이 봤을 거 아니야. 특히 또 남학생들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인생의 동반자라는 액체가 있어요. 인생의 동반자지. 그치? 뭐 이제 외로울 때 친구도 되기도 하고 기쁠 때도 친구 항상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되긴 하는데 그런 자리에 나가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친구들이 대학을 갔어. 나는 준비해. 근데 이거 생각나거든. 중독되면 안 돼요. 즐거운 사회생활을 1년만 뒤로 밀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지? 중독되는 건 좋지 않으니까. 기억이 난다. 이것도 좋지 않아. 왜냐하면 기억이 나는 걸 끊어내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아예 경험을 안 했다면 생각도 안 할걸? 그냥 상상만 하는 거지. 그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근데 그거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한 번이라도 맛을 보는 순간 느낌을 알잖아. 그러면 생각이 나고 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거라서 어려운 거거든. 알겠지? 해서 지금 마음을 잡고 도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즐거운 사회생활은 1년 정도 뒤로 미루는 걸 추천해. 그런 얘기. 이런 것도 있어. 나에 대한 관대한 마음.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난리 나요.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즐거운 사회생활을 한 번 경험을 했어. 근데 시험은 열심히 하는 거야. 의지력으로 일주일 중에 월, 화, 수, 목, 금, 토 참았어. 금, 토까지 딱 참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생겼어. 6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 하루는 놀아줍시다. 혹은 이렇게 한다. 6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 그 열심히 한 거 일요일 낮에 정리하고 일요일 오후는 나에게 풀어줍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그 관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 일요일 저녁. 이렇게 된단 말이지. 선생님이 이거는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이 안타깝게 보는 내가 아는 아이들이 있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은 관대하게 마음을 갖지 맙시다. 6일 열심히 했어. 그럼 하루 더 열심히 해. 큰 차이 안 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노오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인생을 먼저 살아본 그리고 많은 경의수를 본 선배 입장에서 하는 얘기야. 6일 했어. 그럼 하루 더 하고 그냥. 만약에 나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고 싶어. 체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6일 했으면 반 6일 동안 한 거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시든지 다른 걸 하는 걸 추천해. 그리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어. 알겠지? 꼭 나가서 즐거운 사회생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면서 마음이 동요할 때마다 우리가 겪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처음에 이런 마음을 잡았을 때 겪었던 삼았었던 초심을 잃지 말고 1년 동안 준비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쌤이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지금 선택은 잘한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인생 생각보다 기니까 지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얘기 듣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좌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